구일체공덕하사 구일체공덕하사 우리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공덕을 다 갖추고 있어 마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마음의 능력 마음의 미래사는 참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일체공덕에 일체공덕을 다 갖추어서 도타라제유로다 모든 존재로부터 벗어났더라 도타라제유로 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제휴거든요 모든 있음이라 그거 별거 안되어 그걸 다 초월했어 우리 마음먹기대로 대물이에요 마음먹기대로 일체공덕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기쁘고 싶으면 기쁘고 슬프고 싶으면 슬프고 온갖 꼼꼼히 그 안에 다 있어 무영 무소착하시며 그러면서 어디에 물림도 없고 칭찬바도 없으시면 무산물을 의지하사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으사 최상불가량이나 최상의 가해 별빛이 없으나 견자함 칭찬이다 보는 사람은 다 칭찬한다 칭찬하고 찬탈한다 이 마음돌이에 대해서 마음돌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이해가 가고 신기하다 참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어찌 이런 도리를 부처님이 말씀했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저 칭찬과 찬탄이 그냥 늘어지는 거죠 광명병청정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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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루실 견차가사 온갖 진루 번뇌와 어떤 먼지와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을 전부 드러내고 시선의 시선 구동이 이변하시니 움직이기 아니한 채 이변을 떠났습니다 여기 이변이라는게 말하자면 이승과 없음입니다 양변이에요 양비라고도 하고 이변이라고도 하고 아까 중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바로 그 중도는 이변을 떠나고 또 이변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고 수용도 합니다 그것입니다 구동이 이변하시니 다시 여래지였다 이것이야말로 여래의 지혜다 여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존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육도만행이라든지 육체생활이라든지 불교에서 하는 일 아니면 보통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일 이 모든 것은 전부 중도의 원리로 되어 있으니 그 중도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지지 안을 안을 아니면 그것은 곧 여래의 지혜다 이렇게 있습니다 야교 견 여래가 만약에 여래께서 신신이 분별되는 주로 본다면 저의 이체별의 곧 이체별의 연출제 이체로다 영원히 모든 의심과 막힘을 벗어나더라 그렇죠 우리 한글거는 사실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런저런 분별을 하지만 그 모든 분별은 다 떠난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또 수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또 이체세관 가운데 처처 전 범윈 하사대 이체세관에서 곳곳에서 범윈을 무성 무소 전이시니 선임도 없고 불림바도 없으니 도사 관편소류다 도사가 관편소류다 그렇습니다 개성변시 광장설 신의 물소리가 그대로 광장설 범위고 산설초목은 그대로 천경보신 빌어지않아 그리다 일체세관 중에서 철체전 범위이니까 어디 뭐 국당에서 환경이 글자로 환경 펼쳐놓고 하는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짜설럭이죠 가짜고 진자설럭은 산천초목 세상만사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셔버리다 이 세관 일체세관 중에 철체전 범위라 이낙연 무선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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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도사 망편소류다 그런데 부처님도 49년동안 이런저런 행설 수습했죠 그러니까 광편소류 광편소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한마디 사랑방향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립반편이다. 들어가는 반편이다. 음료부의혹하고 법에 대해서는 우울 게 없고 영절제에 실현하여 영원히 모든 실현을 다 끌어서 실현이란 뭐 이런 적은 설법 이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 말로 하는 법문은 전부 실현이죠. 불생 분별심은 분별심을 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시냄불불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부처님이 깨달읍니다. 불불이.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읍니다. 요지 차별법하고 차별법을 요지하고 불착의 언서를 하여 차별법을 그대로 차별상 그대로 알 것을 다 알되 또 언서를 집착하게 하니 무, 무, 이려다 하면 이려다가 없으면 하나다, 만다 하는 그런 불결차별이 없었거든요. 신형, 수국, 불교는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불교를 따르는 게 아주 간단하네요. 하나다, 만다. 우리가 지금 개인으로 보면 하나죠. 또 전체로 보면 많다. 전체다. 세상과 나, 나와 세상.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보면서 또한 많은 것을 보고 전체로 보면서 또 개인으로 보고 거기에 걸리지 않아야 돼. 무, 이려다. 일도 없고 다도 없어. 그러니까 나라고 권입할 것도 없고 전체를 또 인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위치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다중무유성이오 많은 것 가운데는 일성도 없습니다. 이력 무유다나 하나도 또한 다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부사는 다와 일입니다. 이와 같이 다와 일을 둘 다 함께 다 버릴 것 같으면 불공덕이냐. 너희 부처님의 공덕에 들어간다. 불공덕에 들어간다. 불공덕이 뭡니까? 우리 하나하나 공덕이오. 자꾸 우리 그 의식 속에다가 어려서부터 부처님 부처님 해가지고 그 어떤 특별한 존재, 역사적인 석가모니와 거기에 또 겹쳐서 어떤 신적인, 신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존재로 의식화되어 있어. 우리 머리도. 저기 뭐 타공교 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신을 의식화 해가지고 머리소리 하나씩 그리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에 대해서 의식화되어 있어요. 사실 알죠. 모르게. 부처님 하면 누구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의 공덕으로 생각합니다. 불공덕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석가모니로부터는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불공덕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 공덕. 자기 한마음의 공덕. 자기 불성의 공덕. 그것을 배제하고 다행히 삼천전 석가모니가 공덕이 크고 위대한 존재라고 한들 지금 내 공덕을 배제한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불공덕이라고 하는 진지한 의미다. 한 물건의 공덕. 우리 일심의 공덕이다. 그 일심 속에는 다도 없고 일도 없어. 일이면서 다도 다면서 일이고 중생급 국토가 일체계정맥이 없고 그래서 중생이다 국토다 이것이 모두가 정변한 것이다. 무위, 무분별하면 의지함도 없고 분별도 없을 것 같은데 능이 불굴이니라 능이 부처의 깨달음에 들어가면 이야 참 좋은 내용이네요. 능이 부처의 깨달음에 들어가면 참 좋은 내용이네요. 능이 부처의 깨달음에 들어가면 중생과 국토가 중생과 국토가 일, 이 불가능이니 하나가 다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얻을 수 없습니다. 중생국토까지도 저 앞에서는 중생국토가 일체계 정멸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정멸은 좀 약하죠. 여기는 하나가 다르다 하는 것도 얻을 수 없다. 국토가 중생이고 중생이 국토다 입니다. 십신 이야기하는데 중생신, 국토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생신. 중생 그대로 부처님은 십신이야. 국토가 그대로 뭡니다. 중생신, 국토신 다 있듯이 여기서도 중생과 국토가 일, 이 불가능이라. 하나가 다르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또 이걸 또 그대로 보지 않고 결만 구애해가지고 설명하기를 아 중생이 죽고 나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서 결국은 또 나중에 세월이 가서 무슨 친구들이나 또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석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거예요. 현재. 낮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대로 현재 이야기입니다. 요시선 관찰하는 이와 같이 잘 관찰할 것 같으면 명지 불법인이라 이름하여 불법의 도리를 안다고 한다. 입증되어야 불법의 도리를 안다고 한다. 입증되어야 불법의 도리를 안다고 한다. 그 다음 안편의 적이라 광릉변조 이 시에 광릉이 과 백만세계하여 변조 동방으로 1억세계 1억으로 뛰어내요. 이제. 저 앞에서는 백만세계 했다가 1억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정방으로 나아가는 거죠. 남서북방과 사유상화도 역부여시하시니 동쪽을 예를 쓰고 그 다음에 동쪽처럼 남서북방과 사유상화도 역부여시다. 저 1억세계 가운데 계유 백억 연구자와 내지 백억 색구행천이 그 가운데 있는 바 실계의 명이 아니라 환하게 광릉이 비치는 그 광릉이 다 나타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의 안목이 있으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환하게 눈에 비칩니다. 여기 뭐 설명하는 거 이상이에요 사실은 여기도 뭐 안간히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릉도. 크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깨달음의 지혜 광릉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그 깨달음의 지혜 광릉에 비쳐진 모든 세상과 세상 이치는 여기에 표현된 것 이상입니다. 이것 모두가 사실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저 난난 연구제 가운데 각기의 연예가 좌야장 사자자자 어시던 십불차인 민수보살의 소공이여라 다 불신여꾸로 시왕에 각각 대보살이 각각 난만치 각각 십불차인 민수보살로 함께해서 부챔 처서에 오시니 그 대보살은 이를테면 문수사리등이며 소중래국은 금색색이며 본소사울은 부동기이며 문수사리의 개성이라 일체처문수사리보살리 과거 불쇄 일체처문수사리 참 읽을 때마다 아주 근사한 표현입니다. 일체처문수사리 얼마나 툭 터집니까 이럴 때 일체처문수사리 우리 복당에 있는 일체처문수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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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처문수사리보살리 과거 불쇄에 동시발성하사 설차소원하사다 종체비용방편이라 그래서 과목에 체로부터 작용을 일으키는 방편이다 우리가 지금 책을 보고 있고 뭘 이렇게 생각을 굴리고 그래서 뭘 이해하려고 하고 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새겨보기도 하고 뜻도 배아려 보기도 하고 이게 전부 종체지형이예요 우리 저 깊은 본심에서 작용을 일으킵니다 본심에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뭘 이해하고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하고 그런것이 우리 일체처문수사리 전부 종체지형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고를 할 때도 전부 이 원리 아닙니까 아침에 돌양성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작은데서부터 올리죠 묵탑을 올린다고 하는게 뭡니까 그건 종체지형이예요 얹는 데서부터 텅 빈 없는 체에서부터 차장차장 작은 섬에서부터 큰 소리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섭체기종이란 체를 습혀가지고 아 섭용귀체라 용을 습혀가지고 체로 돌아가는거 저녁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법당에서 예부를 하는것도 아침에는 대웅지에서 예부를 해가지고 각단으로 흩어지고 저녁에는 각단에서 먼저 예부를 해가지고 대웅지로 모이고 이게 전부 종체이예요 섭용귀체의 돌이라 전부가 목탁치는거 하나 예부를 하는거 하나 전부 그렇게 돼요 뭐 법당에 드나들때 오른발을 먼저 내고 왼발을 먼저 들이고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왼발 이게 전부 체를 다경이 체를 감싸고 또 체바작용으로 돌아가는거 일체행리와 의식이 전부 여기에 근거한것입니다 종체이예요 섭용귀체 용을 섭해가지고 체로 돌아가는거 종체이예요 체로조차 용을 작용을 일으키고 그 아침 도량 속에서 저녁에 예부를 얘기까지가 그리고 하루 중간에 종체이예요 체로조차 작용을 일으켰으니까 한밤에는 활발하게 정신하고 활발하게 무슨 뭐 불사하고 불궁하고 견읽고 창선하고 온갖 무슨 행정 보고 절도 뭐 고치고 마당도 술고 밥도 메고 하루 중간 활발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활발한 작용이라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사악 체로 돌아가는거 정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거 이게 모든 이치가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이치가 활발하게 눈에 그러니까 의식을 하나 목탁을 하나 치는 거 예구를 하나 하는 것도 전부 그 의식에 맞춰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거야 착착착착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졌어 어거지로 맞는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눈에 활발하게 하나도 거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 그런 이치를 낮게 만들다보니까 한 사람만 만들려도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해도 그냥 무사 통과해 제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사랑 분별으로 해놓으면 전부 틀리는 엎드로 조작하고 기어 맞추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주장이 가장 갈수록 되는거죠 지혜에 묻은 법무변하시면 지혜는 가트리가 없어 최고다 이거죠 또 그 법은 가해가 없으시면 초재유예 도피안하시면 모든 유의해를 초월해서 존재의 바다 존재의 바다 참 유해 또는 재유 뭐든 잊을 주자 뭐든 있는 것 유라고 하는게 참 글자 한자지만 그 포함된게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가 다 그 유 몇자 하나에 포함되는거죠 초재유예 모든 존재의 바다를 초월해서 피안 저 흔들 이르십니다 수량광경 실물비 하시니 무량수 무량왕 그러죠 수량 목숨의 양 수명의 양 그 세월 무량수죠 무량수 또 무량왕이고 그게 모두가 비교할 바가 없으시니 자 공덕자의 방편이겠다 이것은 공덕자 누가 공덕자겠어요 우리 한마음 공덕자야 한 물건이 진정한 공덕자라 그런데 그게 얼른 이해가 안되고 하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말하면은 어떤 존재를 등장시켜오면은 그 존재를 상상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해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데 다리 역할을 다리 역할을 다리 역할을 나기만 그 다리를 버려야돼 사실은 그 다리를 버려야지 그래야 제대로 이해하면 완전 그 다리를 없야돼 사실은 우리 상상 속에 머릿속에 그 형성되어 있는 의식화되어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 불교를 만나기까지는 큰 역할을 했는데 제대로 우리가 툭 펴져 보려면 의식화되어 있는 부처를 완전히 해야겠다 자 공덕자의 방편이 이렇다 이것은 공덕자의 방편이 이렇다 적조 방편이나 적조 이게 적은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조는 말하면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조라는 말 참이 좋은 말이에요 다 표현한 말입니다 적이라는 말과 조라는 말 적은 체고 조는 용이에요 또 기용이라고 하고 선호력 같은 데서는 기 깃털기 자라고 또 쓸 용자로서 기용 이렇게도 하고 최용 교례상에서는 최용 공덕자의 방편은 적조 묵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정이 되고 조는 역시 조고 소유불굽 개 명령하시며 존재한 바 모든 불국은 다 화나게 밝으시며 상관 3세 무영근 하시며 항상 3세가 3세를 관찰하되 영광이 없어 실현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상과 뭐 불법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실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연 같게나 불이 분비를 하시니 비록 경제 경제를 반영하는 모든 경제를 반영하는 그 경제를 불편하게 안 하시니 사 난사자 왕편에 이르라 이건 난사자 생각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사람 그것도 뭐겠어요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존재는 하나뿐이야 너로마도 다 가지고 있는 그 함물도 뿐이라고요 영사적인 부채는 그거 간단해 부채는 생에 한 번 읽으면 끝이야 그런데 무수한 세월 동안 생각하고 궁구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한 물건이 있어 그게 난사자 난사자의 방빙이 이 사 무의 방빙이나 이사랍 우리 한 번 낙관 중생 무생상하며 즐겨 중생을 보대요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다 중생을 봐도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다 중생을 중생 그대로 보는 것은 가관이고 중생을 공하다고 보는 거 모든 존재는 공하니까 공하다고 보는 것은 공망이야 그런데 중생을 부채로 보는 중생 안목이 있어 중생을 부채로 보는 것은 중도관이야 우리 부파경의 진관청정관 그런 말 있죠 진관청정관 그야말로 중생을 부채로 봐야 그게 진관이와 청정관이야 우연 우연 재치 무치상하며 널리 재치를 보대요 모든 갈래 지오가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 모든 갈래를 다 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갈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항주 선적 무게심하시니 항상 선적에 무물러서 선적 선적의 적정한 경계 속에 항상 있어 그러면서 불게심이야 어디에 매인바가 없어 탈속이야 자율이야 걸리지 않이야 선적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 팔개정신 같은 이야기하죠 탈속해야 되고 탈속 속기가 벗어나야 돼 일단 참성하면 선적이든 선빵이든 선의 어떤 선빵의 어떤 의식이든 일체가 속기를 일단 벗어나야 돼 깨닫지는 못해도 좋아 깨닫는 마음을 깨닫는 거 아니니까 무슨 속기에다 벗어나야 돼 속된 그런 아 무슨 어떤 저기 생활이라든지 그것부터 벗어나야 돼 탈속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간절 소박해야 돼 간절 소박해야 돼 간절 소박해야 돼 요즘 온갖 소중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선하고는 10만8천이죠 사실은 항주 선적하여 불교심이라 그랬잖아요 자유 자유로워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돼 또 변화 어디에 다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의식은 그건 선의 정신하고는 거래함이죠 그리고 고고해야 돼 하늘 찌르는 그런 고고함이 있어야 그게 또 선사라고 할 수가 있는거지 실컷 수십 년 선하 참선하다가 주제하려고 선하 스승 스승 생선 선수 선수 하늘 찌르는 고고함이 있어야 돼 선의 본래에 정해져 있는 여덟 가지 정신이 이런게 있어요 그 정신은 충실해가지고 살리만 하면 돼 깨달음은 별 문제 아니라고 깨달은 것을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저절로 그래야 돼요. 무엇이든 조작이 있으면 안 돼요. 억지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유연하고 사람이 깊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요할 때는 고요해야 돼요. 정적. 적정이라고 그래요. 정적이라는 것도 아니고 정적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게 적정이야. 적정.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적정.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적 불개심 한 말은 천안은 왜 방금이 이루다. 이것은 걸림없는 지혜야의 방금입니다. 이러한 조건들도 사실은 우리 한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생각 돌이키면 이렇게 간단하다고. 무에 걸림없는 지혜의 방금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무수 방편. 닥대 닥금이 없는 방향이다. 참 좋은 말이죠. 닥대 닥금이 없는 방향. 선교통닭이처럼이라고 해서 선교. 이게 선교 방편, 선교 지혜. 선교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자가 공교로 교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무슨 머리 굴리고 재중 있고 하는 그런 거를 이해하기 쉬운데 본래 이 선교는 아주 익숙하고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워. 호흡과 같아요. 봄이 오면 저절로 따뜻해지고 따뜻해서 모든 초목이 어느새 이렇게 팔팔해. 그런 이치. 그게 이제 선교예요. 모든 행위가. 수행이. 일체 수행이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수의 무수 방금이야. 닥대 닥금이었고 닥금이 없이 닿는 방향. 저 사람이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어느새 공부가 다 있어. 어떻게 보면 속인 것 같은데 정말 교전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교전이 이러다 가지고 정말 초라인답고 장부답고 정말 높은 기계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검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자리에 한 사람씩만 있어도 참 그런. 그게 순이 무수라. 무수 이수야 또. 밖을 들고 있고 그런 말하면 무수 이수야. 닥금이 없이 닿는 것. 평소에 평범하게. 그 사람 뭐 보통 사람이죠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떤 게 착 한 칼 하는 것. 그게 무수 이수야 닥금이 없이 닿는 것. 늘 노는 것 같은데 아주 공부가 잘 되어있고 수양이 잘 되어있고 수의 무수 이수. 참 좋은 말이죠.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로 통달할 일처법. 선교로 일처법을 통달할 수 있는. 정령군수열반도하자. 정령으로 근수열반도. 부진하니 열반도를 닦아. 정령. 중도정령. 오늘 정령 여러분 나왔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도정령입니다. 정령만 중도정령이고. 정령. 바른 생활도 중도정명이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 중도정자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아까 내가 뭐 구구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나 그 해탈이 불평하시네 해탈을 즐겨서 불평을 떠나시네 평탄하지 평등하지 못한 것을 다 떠났으니 참 정멸인의 방편이고요. 이것은 정멸한 사람의 방편입니다. 정멸한 사람이 무엇이예요. 정멸한 자리에 있는 것. 원래 우리 모구가 정멸한데 그 정멸한 것을 제대로 경지하는 사람. 아무리 떠들고 뭐 복잡하게 살더라도 또 정멸한 자리로 딱 돌아오면 항상 깊은 수백미터 바다에 움직이기 아니한 물처럼 여여부동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정멸을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정멸이 있는 것입니다. 유분은 원향 굴보리하여 유분이 굴보리에 향하기를 권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향하기를 권해서 법계 일체제에 취입합니다. 선하 중생하여 중생을 잘 교화해서 입을 죄 아닌 지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중생을 교화해서 결국은 우리가 중생 교화하는 차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뭐 한 끼 밥도 데리고 갈 수가 있고 옷도 한 번 줄 수가 있고 이런 것에서부터 뭐 온갖 차원의 중생 교화가 있는데 궁극에 가서는 우리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항상 깨달음 진리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딱 감추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바보지지만 내가 내가 불법 진리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것이 내 욕실이고 나의 음모다 이런 음모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불자는 불자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중생들을 적혀야 돼요. 도티아들은 저 중생 내가 지금 많이 욕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불법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걸 처음에는 감추기지 딱 감추고 있다가 결국은 어느 계기에 가서는 보세를 딱 드러내서 그 사람이 따라올 때 조금 되면 보세를 딱 드러내가지고 전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저런 가벼운 방편을 쓸 때 서울에 감추고 있는 칼랩이라고 해요 사실 차는 주 불신 방편이니까 불심에 먹는 사람의 방편이니까 차 불신 주 불신 불심에 먹는 사람의 방편이니까 차가운을 놓고 쯤 맘까지 해요 소중한 영향은 울고 있는 소중한 영향도 암시 멘토밀 암시 멘토밀 암시 멘토린 암시 멘토밀 암시 멘토밀